사랑하잖아 널 내 본밤이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계속 늘 나는 온통 너야 널 지금 뭐 합니까? 근무중 휴대폰 사용 금지 모릅니까? 네 근데 그거를 박혜진씨가 왜 아직 업무시간 10분 남았습니다 퇴근 후 찾으러 오세요 어머 어머 박혜진씨 어머 남의 핸드폰 미쳤어? 오늘 점장님한테 동료 점장님? 저 사람이요? 얘가 왜 또 모르는 척일까? 아주 지도 점장님 투표해놓고 여시 짓을 하죠 배우 박혜진씨가 우리 점장님이라고? 누가 또 배우래? 너 요즘 뭐 배우러 다니니? 응 아무래도 점장님 뭐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요? 앞에 봐 괜찮아? 감사합니다 어 보내세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? 아 꿈인가? 이게 뭐지? 아 꿈인가? 근데 어떡하죠? 어떡해요? 그저 혼자만의 오해라고 내게 말해도 자꾸만 떠오르고 저게 응 박혜진이 우리 점장님이라니 꿈이야? 아니 내가 미친 거야? 아, 이거. 네. 죄송합니다. 주의하겠습니다. 혹시 저녁에 다른 스케줄 있어요? 아니요, 뭐 별로. 다른 약속 없어요? 뭐 남자친구라든가? 없는데요. 뭐가 없는데요? 약속 아니면 남자친구? 둘 다 욕. 그럼 저랑 잠시 야근할 수 있어요? 싫으면 가도 좋고요. 아, 제가 오늘. 아니요,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같이 식사부터 합시다. 밥 먹으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네. 저기 뭐 시키실 일 있으시면 저도 일하면서 먹겠습니다. 그럼 음악 좀 들어줄래요? 네? 휴대폰에 음악 없어요? 음악 안 들어요? 아, 아니요. 네. 들어요.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먹었어요? 네. 갑시다 그럼. 네? 퇴근 안 해요? 가요 데려다 줄게요. 네. 저를요? 어머 잠시만요. 엄마가 뭐 먹을 거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만 잠시만요. 엄마가 뭐 치우고 다니라고 얘기해. Store 이살 Tea 열. April being brought to the bed everyday 없ete? 엄마는 유명한 학reesVER. 어쩔 수 없는 사람은 태学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기죠.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사진 몇 컷만 좀. 지난번에도 몇 컷 찍어 보내드렸는데. 아 웃으세요. 자연스럽게. 왜 이러세요. 진짜. 너는 웃는 게 예뻐요. 왜 이렇게 떠가. 쏘라. 왜 이러세요. 진짜. 청장님. 데려다 준다니까. 사랑해서 불렀어.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하는 나이라니까. 야 나 기다려야 돼. 바람 비벼 했네. 아침에 안내데스크에 놓은 사진. 내가 챙겼어요. 아무래도 걱정돼서. 나 일 끝날 때까지 붙잡아둔 거고요. 아. 감사합니다. 남자친구 없다고 했죠? 네. 내가 매일 집까지 데려다 줄까 하는데. 어때요? 네? 인기투표에서 다른 남자들의 영표가 나왔다는 건 수진 씨도 날 찍었다는 건데. 그럼 나 혼자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나. 우리. 사귑시다. 네? 싫어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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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. 아. 예. 내 꿈에서 미소지면 내게 건네준 그 말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그 말을 잊지 못해 My girl 키스주의? 그럼 키스를 하면 되돌아온다는 얘기 우리 혜진 점점 언니 혹시 우리 점장님 바뀐다는 소문은 없어요? 바뀐대 너 승진해서 점장 됐대 이럴 줄 알았니? 앞에 봐 점장님 안녕하세요 준희씨 이거 네? 안녕히 가세요 가십시오 가자 사랑하잖아 널 내 온 맘이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나는 널 이번엔 도대체 또 무슨 소총인 거야? 우리 조직에 잠입한 비밀여원 그게 내 놈이로구나 미안하다 또 이런 일 겪게 해서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기는 없을 거야 왜 이런 위험한 일이야?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너를 떠나려고 했었던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널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함께할 수 있었을 테니 야